안녕하세요 엔진 여러분 정원입니다. 저는 지금 디아이콘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한번 저의 최애 셀카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둘 다 잘 나왔는데? 저 오른쪽이요. 지금 탈색을 안 한 지 2년 다 돼 갔는데 그래서 보라머리 골랐습니다. 이것도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헤드셋을 끼고 아이템 끼고 찍은 셀카 많이 없어서 왼쪽 하겠습니다. 저거는 아직까지도 많이 엔진 분들이 좋아해주시는 셀카예요. 왼쪽 하겠습니다. 오리곤요. 그냥 잘생겨 보여가지고 오른쪽이요. 오른쪽. 왼쪽 하겠습니다. 네, 저거는 저도 아직까지도 신기할 정도로 내가 어떻게 저렇게 잘 찍었지 싶은 셀카예요. 제가 사실 그렇게 잘 찍는 편이 아닌데 네. 제 최애 셀카는 바로 이 사진이고요. 제 셀카를 뛰어넘을 오늘의 셀카 남기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셀카는 디아이콘에서 확인해주시고 엔하이픈 디아이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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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